둘 셋! 박찬! 방탄소년단입니다! 2021년 빅키트 뮤직 글보드 오디션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음악과 춤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! 지금의 순간에도 아프티스트의 꿈을 꾸면서 두근 세근 네근 하시는 모든 분들! 모두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? 이야! 저도 데뷔 전에 광주에서 스트릿 댄서로 활동을 했었잖아요. 그때 다니던 댄스 학원에서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.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. 맞습니다. 지원자분들도 지금 오디션을 기대하시면서 굉장히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빅히트 뮤직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실 텐데요. 랩, 보컬, 댄스, 프로듀싱 등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다음 여러분의 잠재력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온라인으로! 네! 포지션별 지원 방법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기 링크에서 지원 매뉴얼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. 네! 저도 빅히트 뮤직 공식 오디션 출신으로서 이번 2021 글로벌 오디션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지원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요.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잘하는 것보다 음악이나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! 저희도 음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고 있잖아요. 그런 모습이 곧 내 미래가 되었으면 하고 꿈꾸고 계시는 분들! 저희 방탄소년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! 빅히트 하면 음악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잖아요. 그만큼 여러분이 가진 음악적인 잠재력, 포텐셜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곳이고 오디션은 바로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죠. 되자! 2021 글로벌 오디션! 플레이 요르 뮤직! 여러분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세요. 저희 지금까지 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 셋! 감사합니다!